좀 아파가지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병상에 누워있던 지금 민경욱 의원이 올린 글을 32분 전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번 보시죠. 조금 보시죠. 이 보시죠. 아까 한 거지만 좀 다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2.57%, 윤석열 후보가 43.82%, 8.75%로 모두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39.08%, 윤석열 후보가 56.24%, 플러스 17.16%로 모두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나 뭐 어쨌든 두 개 차이가 25.91%입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 대개 몇 프로 정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에서 3%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5.91%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투표지가 잠자는 날짜가 4일에서 5일간 됩니다. 당일날 투표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투표일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아, 통계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라. 전국 민심이 4, 5일 만에 25.91%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통계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통계적 변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의 조작이 없이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하고 여러분들 이 차이가 사전투표 득표하고 당일 투표의 양 후보의 차이가 25.91%가 없는 겁니다. 투표자가 정말 잠을 자면 사전투표는 무조건 이재명이 승리했다. 투표자가 잠을 안 자면 당일 투표는 무조건 윤석열이 승리했다. 국민이 잠을 자는 사이에 엄청난 조작질을 해댔다. 이게 사실인 거죠. 전국 민심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재명 득표율과 윤석열 득표율이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이렇게 높았는데 잠을 자는 사이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도표를 잘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최중호라고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장난을 친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 조작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종류의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야당이 국민의 힘이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대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공정선거를 위한 어떤 종류의 그런 분가라든지 노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윤석열 후보를 대단히 나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어젠다, 핵심 과제가 민경욱 국토본 상임위원이 참 그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글을 못 올리셨는데 최중구님, 이 도표는 최중구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공정한 선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의를 재는 저울의 공정한 추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저울은 죽게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 기뻐한 것이니라 자문 11장 1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한번 보시죠. 거짓된 저울은 죽게 사악한 것이나 공정한 저울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 부정에 침묵할 수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아마 선거 조작 기술자들 가운데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너무 부패한 나라입니다. 너무 사악한 나라입니다. 거짓된 저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등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기고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봉사했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부정한 방법을 쓰고도 이기지 못했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지만 본인들의 판단 착오와 그리고 실수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심하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복합해서 불과 24만 표 정도를 더 집어냈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밝혀져야 되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져야 되고 범죄 방법이 낱낱이 세상에 까발려져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범죄가 없도록 몇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죽으면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겠죠. 공동체를 그 말씀을 드리니까 천년이나 지속됐던 지속됐던 아마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신 그런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1천년 정도 지속됐지 않습니까? 나폴룡에 의해가지고 이제 정복당하기 전에 그 작은 도시국가가 천년간 교역을 통해가지고 번영을 했죠.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베네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의 작품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네치아에서는 국가를 배반한 자는 사형으로 다루죠. 국가를 배반한 자들은. 국가를 배반한 자는 사형으로 다룬 겁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국가를 배반한 겁니다. 역모를 범한 겁니다. 역모죄에 해당한 것이죠. 내란을 범한 겁니다. 내란죄에 해당한 것이죠. 사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본보기로. 2년간 펼쳐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 처음부터 저희 국투본과 함께해 주신 여러 단체들 가운데 우선 해사구국동제, 아도티치애국동제, 나라지킴인 고교연합 여러분께 머리와 무릎을 조하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게 댓글에 아주 좋은 글이 실렸던 댓글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나. 댓글 한번 보시죠. 이게 댓글에 여러분도 한번 민경욱과 이번 댓글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아주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댓글인데 한번 보시죠. 보궐선거 있죠. 이번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는 종로구, 서초구, 안성,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과 국힘당 이 무소속을 출마 안 시켰죠. 더불어민주당이 발각될까 싶어서 대선을 조작해야 되니까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을 출마 안 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하고 국민의힘당의 차이가 25%입니다. 서초구는 49%입니다. 안성은 29%입니다. 청주는 2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선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는 2% 불과합니다. 보궐은 25%인데 서초구는 33% 불과합니다. 보궐은 49%인데 안성은 마이너스 2%입니다. 차이는 29%입니다. 청주는 3%입니다. 25%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당 후보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당의 보궐선거 후보들이 엄청난 격차를 낸 겁니다. 25%, 49%, 29%, 25%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 후임자를 민주당에 출마를 안 시킨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확실히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에는 2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선거를 그야말로 도덕질을 그냥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서 어떤 종류의 의지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합니다. 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번에 정권인수위원회 공정선거 분가를 넣지 않은 것은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앞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한 분이 참 좋은 의견을 여기 보시면 이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분이 지금 이걸 다음에 한번 방송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를 젊은 날 육사에서 아마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이유입니다. 멘토 프레스라는 민정욱 페북에 있는 건 3구 대선 결과 부정투표 행위 분석 김충영 국방대학교 맹혜교수 한국시니어과협회 평가위원 3월 14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잘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방송으로 정리해가지고 핵심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언론과 인사 고급 공무원 법관들 직위와 돈의 눈이 어두워서 투표 부정을 옹호한 것을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후대의 웃음거리로 회자될 것임을 알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뭐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에 이제 3구 대선 이후에 이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동향 그다음에 박성민 민정치 컨설트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 동향 그리고 보통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관한 관련 주요 기사들의 하단에 있는 보통 시민들의 그런 내용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때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비교하면서 정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공병호 tv는 엄청난 탄압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가 좀 괜찮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이제 보니까 2천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조작도 하는 것 같고 구독자 수를 줄이는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 내용이 퍼지는데 엄청난 탄압을 물론 그 탄압이 2020년도 9월 부정선거 재검표가 본격화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꼭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석열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은 그런 유튜브 방송에 대한 탄압이 이제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뭐 그 기대도 나중에 되어봐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부정선거 문제나 정거물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채널을 운영하기에 힘들 정도로 탄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은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해 가지고 기성 정치인들이 4.15 부정선거와 3.9 대선을 그냥 세상에 완전히 까발리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한국사를 대개혁할 수 있는 선거 부정건절과 공명선거 확립 그리고 선거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엄청난 과업을 정치인들 스스로가 수행해 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주변의 인의 장벽이 만들게 될 것이고 인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성 정치인들은 국정 운영상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이유로 해 가지고 결국은 사전투표 동료에 윤석열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국면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소위 선거공정성과 부정선거 문제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도 부실관리 관리부실 외에는 일제한 걸음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소위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거공정성이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현재 그리고 아이들 세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깊게 인식하고 집단적인 행동과 시위 같은 것을 나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나정 같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력이 되시게 되면 gongtv.net에 들어오셔가지고 2000만 부정선거건절 2000만 결집운동에 힘을 대해주시고 또 그게 전화가 이제 적기 때문에 지금 좀 혼선이 생기게 되면 그냥 스마트폰 아닌 그냥 보통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회원가입과 함께 동시에 2000만 결집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동참을 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숫자이기 때문에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이 결국은 선거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선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잡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될 과업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악함과 악은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대다수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향해서 손을 들 때 그때 그들은 마저 못해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손에 머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뭐라고 뿜뿐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성을 그토록 자행하고 나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천년더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겁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또다시 윤석열 정부를 그냥 뒤흔들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180석이고 지금은 172석입니다. 이 거대 여당 체제 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법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각에서는 거야 체제 하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그 따위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그럼 완전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너무날 것이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워낙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는 한 또다시 자유애국시민들 부정선거의 수렁 속에서 악몽성에서 방황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안타까워하고 애쓰게 하고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도 힘을 많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채널 자체가 운영되기야 힘듭니다. 워낙 탄압이 많아가지고. 그냥 쉴드를 치는 겁니다. 방송이 나가게 되면. 토요일 내내 실상을 전하는 그런 영상물이 10개 이상이 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저는 관리자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나가게 되면 영상이 확산되는 속도 같은 것을 계속 그래프를 봅니다. 일정 수준 가게 되면 그 다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과 진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억제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기가 찬 세상을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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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겁니다.